I'm a body dance now I'm a body dance now 걔네 핸드폰 애가 쏙 그 남자 핸드폰도 새로 샀는데 최근 통화 목록에 엄마, 부장, 엄마, 엄마, 엄마 뿐이래요 새해인데 가족이랑만 연락하면 되죠? 근데 갑자기 전화해서 받았더니 광고 스팸에 또 엄마래요 밥 먹었나? 잠은 잘 잤나? 날 챙겨주는 사람? 엄마밖에 없어요 노래에서 찾는 내 이야기, 노래하는 화장실 2024년, 원래 이렇게 23년이란 말이 입에 배여있죠 2024년 갑진년도 끌어올려 진짜, 오, 에코 넣어주시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머, 깜짝이야, 최첨단이야 또 우리 또 의미한 감독님께서 그러니까요, 또 애써주셨네 또 1월 1일 새해를 이분과 함께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 들어올 것 같아요 김호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해피니어 해피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어쩜 이렇게 되냐고 그러니까요 될라니까 어떻게 새해 첫날 첫 게스트냐고 내 말이 세상만사 이럴 수가 있냐고 진짜 정말 아니, 어찌나 사실 이게 이렇잖아요 새해 첫날, 물론 집에서 쉬는 것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새해 첫날부터 일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나의 어떤 이 밝은 기운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 심지어 생방으로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말 보지죠 자, 오늘 그래서 특별한 룩을 입고 나오셨죠 당연하지 나 오늘 야심차게 뻗쳐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정성 2024년 1월 1일 최파타 첫 게스트 우리 호의가 나 준 것만으로도 끌려올리는데 의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지간떡이 그냥 그냥 아주 뭐 내가 뭐 지금 뭐 색동 저거리는 못 입고 홀망정 스탠덤 스탠덤이지 이거 오늘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신상 신상이에요 이걸 미리 제가 사놓고 이거는 내가 딴 데가 아니고 최파타에서 처음 공개를 해야 한다 그런 어떤 인력의 의무감으로다가 야, 이거 진짜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 뭐 이제 재밌게 무지간떡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경쾌한 스트라이프에 그렇죠 또 그 끝에 이렇게 수리 달렸어요 이 테슬, 그렇죠 테슬 달려있는 그리고 밑에 스커트는 랩 대관 스커트 같은데 랩 스커트에다가 약간 좀 인디언의 그 느낌도 나면서 맞아요 경쾌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데가 살짝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굉장히 쉐입이 또 독특하고 그리고 밑에는 또 역시 진을 또 매치해서 좀 네 아, 아니 진이 아니고요 코르듀 골덴 그렇죠 고르덴 고르덴 신축성 고르덴 코드루이의 다크그린에 그렇죠 또 흰 스니커즈를 신고 어머 양말에 또 장미꽃을 포인트를 주었어요 양말이 초록과 핑크에 네, 그런 그럼요 거기다 또 손에 언뜻언뜻 보이는 그 폐물이 반지와 집에 있는 폐물을 다 하시고 나왔나 봐요 폐물 네, 오늘 뭐 청소하는 날이야 그리고 제가 오늘 모자를 또 야심차게 한번 신상인 것 같아요 신상이에요 뒤쪽에 또 이 플라워가 그렇죠 이쪽은 하늘색 이쪽은 오렌지 네 거기다가 블랙 그렇죠 아, 이거 이게 뭔가 이게 뭔가지 기운이 좋아야 된다 기운이 정말 받아들이는 그런 옷차림이에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옷차림이 오늘 날씨도 좋잖아요 맞아요 요즘 날씨가 푹하니까 그럼 이럴 때 좀 싸돌아다니면 얼마 좋아 그럼요 사람이 이렇게 뭐가 좀 안 되면 빨리 집으로 들어가고 싶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 잘 준비가 안 돼서 얼른 집에 허겁지겁 들어가는 거랑 저렇게 싹 준비를 하고서 도처의 좋은 길을 받아들이면서 집에 가는 거랑 너무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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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호희씨는 2023년도만 같아라 아하 예, 2024년도에도 늘 건강하고 적극적이고 정말 끌어올리는 길을 해서 좀 더 쫙 영향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화정 디지 뿐만 아니라 우리 제작진들 그리고 최파탁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모두 다 행복한 2024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연 해피 뉴 이연 자, 우리 김경진씨가 호이호이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새똥 저고리 스타일로 입으셨네요 역시 패피는 달라요 2024년에도 호영님의 패션 센스 기대할게요 2024년도 끌어올려 자, 우리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 축 처지는 인생과 그렇죠 뭔가 좀 눈에 반짝반짝 힘을 주고 허리를 딱 곱게 세우는 건 운이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다 그럼요 자, 강종욱씨가 저도 우리 할머니 색동적으로 생각납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셨어요 어머 박혜윤씨가 호이님 서울 느낌 물씬 나요 세뱃돈 드리고 싶어요 봉투봉투 열렸네 이건 변치 않네요 그 옛날 건데도 어떻게 알았어 왜 몰라요 나도 그땐데 염혜영님이 호이 담요로 옷 만드신 거 아니죠 맞아, 그런 담요의 느낌이 있어요 블랭킷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럼 이 원단이 얼마짜리인데 백혜윤씨가 반지 분해놔요 어머 다이아몬드야 큐빅이야 뭐야 그러니까 온갖 폐물을 왜 다 차고 나오셨냐고 아니 그냥 요즘에 제가 요즘에 제가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건데 로바이트 돌은 뭐야 예쁘죠 요거를 또 심지어 심지어 요거를 또 아휴 또 너무 또 유명한 사람 이름을 대면 좀 그러니까 암튼 뭐 BTS 멤버 중에 누가 이걸 또 찾다고 하더라고 정말 그래 유명하네 유명하지 우리 서정혜씨가 호이 아코디언 들고 연극 스트릿을 걸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의상 탁월해요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치면 또 그렇죠 또 예예 그러네요 마코디언 뿐이겠어 캐스터네 지인들 들고 못 다니겠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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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버린을 들어도 아이고 암만 5293님이 호이님 떡국 드셨나요 왜 나이는 안 먹어요 복을 많이 받아서 그대로인 거예요 아 떡국 먹었어요 먹었어요 어머님 또 그려 죽겠지 저희 어머니께서 떡국이랑 또 잡채를 또 아침에 먹었습니다 떡국은 좋아해요 좋아하죠 저 떡국 되게 좋아하는데 집에 가서 먹으려고 끝나고 예예 자 강희수씨가 호이 2024년에 영화에 출연하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왠지 영화 배우 호이도 곧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제의가 안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영화를 까메오 출연을 해본 적이 있고 제대로 딱 작품을 찍은 적이 없는데 사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 있었죠 옛날부터 저 심지어 영웅영학과 나왔으니까 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니 방송에서 얘기하면 연락이 올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더 얘기해야 돼 한 번 얘기하고는 안 돼 늘상 얘기해야 돼 영화 배우가 되겠다 그럼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예예 근데 어때요 밝은 영 끌어올리는 영 하고 싶어요 사연 있어 보이는 어두운 캐릭터 맡아보고 싶어요 사실은 둘 다인데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예능에서 보여주는 저의 어떤 이 이미지를 그대로 소환해서 영화 쓰는 것도 좋고 그게 아니라 완전 이제 정반대로 좀 어두운 연기력이 되니까 연기가 좀 되잖아요 솔직히 이게 옷에 갈려서 그래요 이게 옷에 갈려져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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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미모의 여배우들이 진짜요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미모에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 분들 있어 남성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얼굴이 조금 두려워하고 아니 얼굴이 조금 안 그 튀시는 분은 네네네네 연기력이 더 좋아 보여요 더 그렇게 비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 호이는 패션과 미모에 가려졌네 네 저는 옷이 너무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넌 너무 옷을 요란하게 입어가지고 그래서 연기력이 안 보인다고 아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네 그러면 베이지나 그레이턴으로 입고 한번 연기력으로 승부해보는 한 번 또 가야죠 자 1022님이 렌트 보고 하는데 압뇨 압뇨 호이 연기력 되죠 되죠 맞아요 존재감이 있죠 자 5034님이 오늘 괜히 축축 처졌는데 호이 등장하는 순간 에너지 얻은 느낌이에요 오늘 한 시간 저를 책임져주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이를 1월 1일에 첫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우리 최파타도 올 한 해 더욱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노래하는 화장실 시작해 볼게요 자 노래의 주인공인 화자씨의 고민을 듣고 충고나 잔소리로 참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의 주인공을 불러볼까요 화자씨 엄마 미안해요 그 여자랑 살래요 충격적이죠 괜한 걱정마요 또 또 이만 안 할게 그래도 몰라 자 노래하는 화자씨의 첫 번째 고민은 유부의 윤도현씨의 그 여자랑 살래요 속 화자씨였습니다 와 이거 너무 큰 고민일 것 같아요 화자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머니가 여친에 대한 오해와 마음이 안 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연초부터 대단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아들의 여자친구는 일단 마음이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상해 또 엄마들은 사위가 될 사람은 반가워하거든 근데 이상하게 며느리 아들의 여자친구는 뭔가 응 왜 예뻐도 예쁘긴 하더라 이거야 그렇잖아 참 예쁘더라 이게 아니고 예쁘긴 하더라 늘 신하긴 하더라 이런 느낌이잖아 애가 똑똑해는 보이더라 그렇지 자 근데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런 문제인거죠 이게 그러면 사실 중간에서 이 아들이 굉장히 곤란하고 이게 사실 결혼을 하더라도 중간에서 처시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서는 이 어머님의 마음을 돌리는 게 가장 큰 일이기는 한데 그 집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놀게 보이고 막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런 분들이 더 야무지게 잘 사는 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죠 오히려 막 되게 어른들이 좋아하게 생기고 그런 룩을 입었는데 밥 하나 못하고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생각보다 그러신 분들 은근히 있어 그리고 뭐 어디도 못 나가서 이렇게 일도 잘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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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성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좀 노시는 분이 아무 일 딱지 그냥 빠릇빠릇하고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그냥 아침에 탁탁 밥 해놓고 후다닥 나가가지고 에어로빙 한 다음에 수영하고 또 후닥닥 아니 그럼 어때요 우리 호영씨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아니래 물론 엄마의 눈도 보통이 아니시죠 보통은 아니시지 그런데 아니래 눈에 흙이 들어가기지는 안 된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저한테 연초부터 물어볼 질문인가요 힘들어지겠네요 아니 평소에 이게 사실 정말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저는 좀 호언장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친구를 데려올 리가 없어요 적어도 내가 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 엄마들 좋아하실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다가 일단 이제 바로 데려오고 하기 전에 감도를 봐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상으로라도 뭔가 자꾸 이렇게 사진을 보여준다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해야지 좋은 어떤 에피소드 얘기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났을 때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지 갑자기 단박에 하는 것은 아니다 작업을 좀 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뭐 좀 노익이 생겼으면 좀 조신한 원피스라도 그렇죠 뭐래도 뭐래도 좀 미안하지만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근데 살아가면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내 남자친구가 머리가 장발이야? 장발인 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좀 엄마 집에 갈 땐 좀 묶던지 그럼요 이렇게 좀 업을 하든지 아니 근데 그런 거 맞아요 아니면 좀 잘라든지 그 정도는 해주잖아 아니 맞아요 그게 뭐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걸 싫어 왜 나이를 뭐 이런 건 너무 예민한 거고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말씀 잘 하시는 게 실제로 제 아는 친한 동생이 굉장히 남자 동생이 얼굴에 수염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그 친구의 트레이드마크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물론 그전에도 부모님들 약간 보긴 했지만 제대로 이제 결혼을 전제로 부모님 댁에 갈 때 처가 인사 드리러 갈 때 이걸 싹 밀고 갔잖아 감동이다 근데 그 정도쯤은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또 나는 건데 그럼 자 중간에서 이제 화자 씨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부모님 마음도 신경 써야 하고 여친도 상처 안 받게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UV 윤도현 씨의 그 여자랑 살래요 먼저 완국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화자 씨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자 부모님이 반대할 때 이렇게 마음을 돌렸다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71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외식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어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유부의 윤도현 씨 그 여자랑 살래요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화자 씨 고민은 여자친구랑 결혼도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싫어해서 마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다면 박영호 씨가 제가 딸 남자친구를 반대했었는데 부록이 넘는 나이까지 씹을 안 가요 부모님들 반대하시는 건 신중해집시다 맞아요 사실 사실 글쎄요 뭐 지구상에 이렇게 결혼할 때 부모님이 개입도가 이렇게 큰 나라도 사실 많지 않죠 아 그럴 수 있죠 물론 자신의 인생인데 아 맞아요 또 그때 그 남자랑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평생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어 근데 또 사실 그건 또 모르는 일이야 모르는 일이야 그럼요 그렇다고 어 진짜 너무나 내 눈에는 아닌데 그거를 그렇지 또 막 하라하라 할 수도 없고 하여간에 봅시다 자 7729님이 결혼한다고 인사를 가니 시어머님 시누이들이 하나같이 왜 결혼하려고 하냐고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아 이래서 싶더라고요 그때 좀 제대로 말려주시지 그러니까 대부분 아니 시어머님이랑 시누들 저 예 저 호영이 여자친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 그래요 아니 근데 왜 결혼하려고 그래 왜 얘랑 결혼하려고 그래요 아니 연애만 하지 왜 결혼하려고 그래 괜찮겠어요 이랬는데 아 그때 더 말려주시지 반품은 안 돼요 반품은 안 돼요 단 결혼하면 끝까지 살아야 돼 박생진 씨가 제 친구는요 친구 어머니께서 딴지를 안 걸게 하려고 여사친 중에 외모도 말투도 센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인사시킨 후 시간이 지나서 진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얼굴 보자마자 오케이 하셨어요 와 이거는 세네 그치 그러니까 진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이분도 보통 인사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랬나 보다 근데 이제 앞에 더 더 세게 더 세게 외모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아이고 골치 했는데 아이고 말 마 전번 해보다 몇번 나 하라고 그래 이 정도 큰 그림은 또 그려주셔야죠 박승진 씨가 박승진 씨를 했고 자 그 다음 밑에 거 아 그랬어? 예 자 우리 익명으로 우리 고모를 고모부 부모님이 반대하셨대요 근데 고모가 통장 다섯개 들고 찾아갔더니 단번에 허락하셨대요 아 이런 경제력 와 이것도 뭐 사실 무시 못할 일이죠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할 일이죠 여자가 통장 다섯개 이거 능력으로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요 966님이 올해 결혼 23년 차입니다 와이프랑 연애할 때 못생겨서 싫다고 하시던 우리 어머니 얼굴 보고 결혼한 우리 형 이혼하는 거 보시고 결혼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러면 좀 섭섭하지 그럼 아 몰라 얼굴이 나는 내 맘에 안 든다 아우 이런 거 너무 무책임하시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잘 살고 있답니다 덕분에 네 자 한혜림님이 평상시에 행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엄마 속을 팍팍 썩여보세요 그럼 누굴 데려와도 저희 딸 혹은 아들 데려가서 감사합니다 모드로 바뀝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생각하신 거래요 저 애를 누가 데려가나 그래서 제가 짝을 데려오자 그냥 오케이 고맙네 자네 감사하네 이러셨대요 아이고 그렇다고 뭐 평소에 속을 팍팍 썩여드려요 그런 얘기가 뭐가 있어 아이고 똑같은 자식난다 안돼 안돼 자 4부에서 노래하는 화자씨 계속됩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저희 1월 1일 생방합니다 호호 도와주시 2부에서 노래하는 3부에서 노래하는 화자 문화 속에 지켜주래 태양보다 진단적인 3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줄게 상큼한 그 목소리 최화정의 파워타임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김호영씨와 노래하는 화자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효경님께서 매일 듣게만 하다가 이렇게 보라로 보니 너무너무 신기해요 두 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늘 변함없는 모습 계속 보여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효경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는 라디오 보라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노래하는 화자씨의 첫 번째 고민의 주제는 결혼과 허락이었는데 쉽지 않아요 진짜 자 6757님께서 저는 일단 어머님은 안 될 것 같아서 아버님을 먼저 공략했습니다 남편이 형만 둘이었거든요 그래서 딸처럼 친근하게 다가가면 받아주실 것 같아서 영양제에 챙겨 먹는 시간이랑 귀여운 메시지를 적은 포스트잇을 다 붙여서 큰 상자에 선물로 드렸어요 그 이후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꼼꼼하다고 노력은 필요해 그렇죠 근데 아버님을 먼저 공략한 거 너무 좋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반대를 해 무조건 반대를 해야 만만치 않은 집안인 것 같이 보이나 왜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아니면 우리 딸한테 이렇게 너무 외국 영화 버전인가 좀 기뻐하고 뭐 이러면 좋은데 이렇게 반대를 해 괜히 드라마 탓인가 드라마 탓보람도 뭔가 사실 경우 사람마다 좀 다른 케이스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자기 자식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을 수도 있고 쌓아놓은 포인트가 많아서 업적들이 많아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뭔가 괜히 라는 것 보다는 이유가 없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이유라는 것이 그냥 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닐 수 있는 건데 이게 부모 마음이다 보니까 크게 우는 거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너무 고맙네 너무 햇살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뭐 이러면 그게 참 평생 가고 참 그게 좋을 텐데 무조건 됐다 김지영님께서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너무 예쁘고 성격도 좋은 거예요 결혼한 데서 진짜 이상했는데 오빠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도망가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못 잡으셨네요 이런 유머 좋네요 아니 우리 호영이 같은 애를 왜 너같이 이렇게 이쁘고 이런 애가 그렇지 괜찮겠니 차라리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너무 이쁘지 전욱 씨가 외아들의 집안 형편이 안 좋은 남친을 집에 소개하려니 반대하실 것 같더라고요 현실은 바꿀 수 없으니 궁합 보는 곳에 가서 결혼하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찍은 걸 들고 갔더니 간신히 허락받았어요 그때 어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치 그냥 우리 딸이 그래도 좀 편한 데 가고 싶은데 사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는 그럼 지금 집안 형편 안 좋고 외아들이라서 여기 안 갔는데 그것도 모르는 일이야 잘 살고 당연하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일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없고 또 둘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아주 잘 하셨네 맞아 궁합 보는 데 가서 직인 찍힌 거 이렇게 맞아요 좋아요 자 이제 노래하는 화자 씨 두 번째 고민 만나볼게요 화자 씨 자 두 번째 고민의 주인공은 뿌구뚱 문세윤 씨 그리고 위키미키의 최유정 씨가 함께 부른 숭맥 속 화자 씨였습니다 화자 씨가 숭맥의 MBTI가 인프피 인프피 INFP 내양인인데요 이런 분들은 쇼핑하러 갈 때 또 힘들대요 직원들이 말 걸어주는 것도 불편하고 옷 한 번 입어보는 것도 눈치 많이 보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꼭 인프피뿐만 아니라 처음엔 좀 그럴 수 있죠 이런 서벅서벅한 거 있고 맞죠 이랬을 때 좀 분위기 잡고 이러면 좀 유머도 하고 장난을 치지만 뭐 괜히 위아래를 쳐다보고 이러면 그냥 살짝도 인프피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로 흘러나는 그런데 호영 씨처럼 MBTI가 이 대훈자 이 분들은 어때요 화자 씨처럼 부끄럼 많고 내양인 분들 만나면 더 좋아한다고 하던데 어때요 이건 뭐 경우에 따라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저는 너무 또 이제 부끄럼 많이 타고 너무 또 부끄러움은 타는데 분위기를 못 타고 눈치를 못 타면 난 그것만큼 정말 힘든 건 없거든요 부끄럼 타는 건 괜찮아요 분위기를 못 타는 건 분위기를 못 타는 건 저는 용납 못 해요 그 말 와닿았네요 그래 부끄러움은 탈 수 있고 그럼 너무 또 요즘 나서는 가운데 부끄럼은 좀 굉장히 이렇게 예쁜 매력이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분위기를 못 타는 거 분위기를 못 타는 거는 그거는 진짜 그렇지 그런데 그게 꼭 막 내양인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못 타는 건 아니고 심지어는 외양인이어도 분위기를 못 타는 사람이 있어 맥을 못 잡고 그럼 맞지 맥을 못 잡아 맞지 자 부끄러움을 타고 좋아하는 애랑 손잡고 걷고 사진도 찍고 싶다고 연애하려면 극복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많네 많아요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북구뚱 최유정 씨가 함께 부른 쑥맥을 완곡으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쑥맥이지만 연애는 하고 싶은 화자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부끄럼 많고 낯도 많이 가려서 힘든 점 있으신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양말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뮤직 스타트 자 북구뚱 최유정 씨 쑥맥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고민의 주인공은 내양인 쑥맥 화자 씨였습니다 근데 우리 호영 씨도 가끔 어느 장소에 가서는 좀 쑥맥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아까는 늘 쑥맥이 아닌 거야 어떤 때 가서는 좀 쑥맥으로 막 너무 부끄럼 타고 그럼 약간 부끄럼도 좀 타고 어떤 때는 좀 이런데 그렇죠 늘 호영 씨한테 아 왜 이러세요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긴 저의 어떤 외향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동을 하느라 생겨진 부분인데 또 매번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나름 이제 나도 이제 분위기를 봐야지 이제 감도를 봐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어우 왜 이렇게 멀뚱한 이렇게 있어 뭐 이럴 때 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왜 조용해? 뭐 그럴 때 있어 약간 왜 난 조용하면 안 되니 싶은 조용하면 안 되니 강나영 씨가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당당히 데이트하세요 그럼요 그 생각보다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맞아요 그리고 남 얘기 10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10분도 엄청 유명한 사람 얘기해야지 10분이야 맞아 남 얘기 10분에 내 인생 걸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준화 씨가 우리 큰아버지도 부끄럼 많은 쑥매기셨는데요 글씨체가 이쁘셔서 매일 하고픈 말을 편지로 써서 보내셨대요 그 글씨체에 반해서 결혼하셨다네요 반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편지에 글씨체에 대신 그 짧은 문자라도 너무 이상하면 마음이 후따나잖아요 너무 맞춤법 틀리고 맞지 아무리 요즘 쓰는 말이라지만 진짜 확 하는 경우 많죠 있어요 맞아 최폭미 씨가 화자 씨 저도 정말 쑥매기고 소심한 편인데 연애 한 번 두 번 횟수가 늘고 나이가 드니 시간이 다 해결해 줍디다 아직도 다른 곳에선 말도 못하고 쑥매기인데 연애 경험이 더 없는 남자를 만나다 보니 답답해서 제가 다 리드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 그렇지 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 보완이 돼야 된다고 박민재 씨가 제 친구 옛날에 동대문에 옷 사러 갔다가 거기 판매하시는 분한테 붙잡혀서 여친도 없는데 속옷을 몇 십만 원어치 사왔더라고요 너무 못됐다 필요 없다는 말을 못해서요 이거 못 고쳐요 못 고쳐 여친이 손 언제 잡을 거냐고 깨똑이 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해서 애들까지 낳았는지 친구들 사이의 미스체리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니까 다 하게 돼 있다니까 결혼까지 하셨는데 그럼 와 근데 저럴 수는 있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분위기가 필요하지도 않았어 꽃은 그게 거의 공포라고 그러던데 그 분위기가 그렇지 이게 요즘은 요즘 같으면 이거 고발하면 근데 예전에는 한참 그렇게 막 우리 뭐 뭐 지나가고 막 삼촌 우리 가끔 유튜브에서 그 재밌는 영상 보잖아요 우리 최준이랑 맞아요 용주 씨 진짜로 막 그때 막 잡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왜 남자한테 속옷을 파라 아 진짜 김현준 씨가 저는 남자친구 앞에서 방귀이 뀌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항상 참거나 없을 때 해결을 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음 하다가 뻥 하고 크게 나오는 방귀 소리 부끄러워서 울어버렸어요 어머나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치 너무 너무 속상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진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걸 뭐 미치는지 뭐 이럴 때는 사실 남자친구가 잘 받아줘야 되는데 맞지 그렇죠? 그래야 트라우마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1003님이. 회사에서 새벽까지 야근하고 사우나 가자는데 왠지 부끄러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두 분은 목욕탕 당당한가요? 아니요. 이게 남자들은 야근하고 사우나 가고 이러면서 사우나를 가면서 친해지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자는 친해져야 같이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가끔 잘 모르는데 사우나 가자고 문자 오면 너무 놀래요. 그건 좀 다른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친해져야 가고 남자들은 친해지려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친해지려고 가거나 혹은 우연한 계기에 그곳에서 만남으로 해서 신분이 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남자분들은 같이 이렇게 운동 같은 걸 하고 간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돼서 사우나 가는 거에 대한 크게 별로 그런 게 없죠. 아니요. 여자는 친해져야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구나. 뭐 이렇게 만났는데 아니요. 이제 사우나 가야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약간 그런 건 있어. 저는 되게 사우나 잘 가거든요. 가면 차라리 다른 일반 분들은 나를 알아봐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저는 그냥 다니는데 대략 약속 안 했는데 나도 꽤나 유명한데 저쪽도 꽤나 유명한 사람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 네. 맞아. 그럴 때가 살짝 나도 조금 부끄럽더라고. 부끄럽지. 우린 약속 안 했는데 벌써. 7472님이. 공통된 이야기의 소재를 찾으며 이야기가 잘 통하게 됩니다. 아. 공통된 이야기의 소재를 찾으면. 그치. 그치. 이야기가 잘 통하게 돼요. 저희 신랑도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저랑 같은 대학 학과 동기여서 통하는 이야기가 많아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결혼까지 했네요. 말이 잘 통한다는 거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은 좋은데 한 통해. 좀 열린 마음으로 얘기해보려고 해도 또 한 통해. 안 돼. 아. 그래. 편안하게 해보자. 또 한 통해. 안 돼요. 이거 못해 못해. 그거 힘들어. 근데 뭔가 쟤는 좀 짜증이 나는데 통해. 통해. 아. 짜증나는데 매력 있어. 아. 그러면 그게 또. 아. 좀 짜증나는데 끌려. 뭐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죠. 그게 좀 얘기가 잘 통해야지. 얘기가. 그렇지. 이재영 씨가. 저도 완전 극아이인데요. 식당에서 반찬 더 달라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신 반찬만 먹고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이리 눈치가 보일까요? 심지어 손님이 거의 없을 때도 그래요. 어때요? 허영 씨는 이러진 않죠? 저는 이러지는 않지. 이러지는 않고. 저는 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저도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더 달라 그럴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일단 목소리가 튀니까 제 목소리 내기가 싫어요. 일단. 저기요. 저기요. 이런 거 하기가 싫다고. 뭔지 알아.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뭔지 알아. 그것도 두 번째를 더 많이 줘. 보통 그래. 맞아. 두 번. 참 그거 불합리하죠. 두 번째를 더 적게 줘야지. 그럼 이게 남길까 봐 또 억지로 먹는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리필했을 때는 반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더 줘. 그런데 왜냐하면 저쪽 입장에서는 이걸 되게 많이 잘 먹으니까 또 달라고. 밥이 요만큼 남았는데. 그럼 밥을 더 시키겠지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김혜란 씨가. 저는 카페를 가도 낯선 음료 주문하는 것도 싫어서 항상 아메리카노 주부대요. 그래. 우리 모두 소심해. 소심해. 저는 좀 안 그래요. 저는 그 집에서 뭔가 시그니처거나 아니면 좀 생판. 내가 못 들어본 거 있으면 좀 먹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김서진 씨가 이게 참 이게 맞네요. 결혼 전에 말 잘 통했던 것 같은데 결혼 후는 다르네요. 서로 다른 말을 해요. 둘 중에 통역관이 있어야 된다니까.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오히려 잘 통하면 부부가 아니라잖아. 맞아. 안 통했네. 근데 결혼 전에 너무 잘 통해. 잘 통해. 자 광고 듣고요. 4054님이. 1월 1일에 호의 만나서 대박 행운 찾아올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자 2024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그렇죠. 못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부터 힘내보자고요. 자 그러면 오우. 오우. 김호영 씨의 끌어울려. 이 노래 같이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2024년도 끌어울려. 고마워요. 오우.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